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립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립에 이어서 블러셔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블러셔는 어무즈 소프트 크림 치크입니다. 마멀레이드라는 컬러예요. 일단 딱 언뜻 보면 틴트처럼 생겼는데 블러셔입니다. 크림 치크고요. 이렇게 딱 열었을 때 틴 모양이 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색상은 살구 피치 컬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색상이 정말 아무 때나 쓰기 좋은 색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소프트 크림 치크 중에 이 색상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되게 푹신푹신한 별 모양의 스펀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양 조절을 적당히 하면서 볼에 얹기 좋은 치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크림 치크가 조금 바르기 힘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일반 프레스트 타입의 그런 블러셔보다 크림 치크가 어떻게 잘못 바르면 조금 더 홍조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마치 숙취가 있는 사람처럼 보리뽀겋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에 비해 되게 블렌딩도 잘 되는 편이고 이 색상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초보자분들도 바르기 쉽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바를 때는 되게 좀 부드러운 소프트한 그런 느낌인데 점점 이렇게 다 바르고 나면은 되게 소프트하게 발리고 나서도 피부에 싹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림 치크 치고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면서 조금 지속력도 높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색깔 자체가 아무나 쓰기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여가지고 하나쯤 갖고 있으면은 그냥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 같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컬러는 베이스로 깔아도 되는 컬러고 단독으로 발라도 굉장히 예쁜 컬러고 계절 상관없이 아무래도 살구 피치 딱 얘기만 들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의 그런 기본적인 블러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때나 아무 상황에서나 다 맞게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메이크업이나 상관없이 쓰기 좋은 그런 블러셔여서 추천해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블러셔는 3CE 페이스 블러셔 소프트 삶은 컬러예요. 저는 피부가 약간 좀 라벤더 계열이나 너무 흰기가 많은 그런 색상을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좀 피부에 블러셔가 따로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구한 색상, 피치한 컬러 아니면 오렌지 컬러의 블러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되게 오렌지에 가까운 컬러예요. 근데 피부에 얹었을 때는 생각보다 오렌지빛이 많이 돌지 않고 연한 삶은 컬러? 오렌지빛이 살짝 돌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나 오렌지야 이런 컬러가 아니어서 아무나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되게 매트한 그냥 삶은 컬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되게 이런 부드러운 블러셔로 사용을 해서 발라주면은 뭉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발색을 할 수가 있어요. 저처럼 엄청 누래서 조금 고민이신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언뜻 보기에 딱 오렌지 오렌지 해서 아 뭐야 겨울에 바르면은 너무 차가워 보일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색상 자체가 그렇게 쨍한 오렌지가 아니거든요. 딱 이렇게 피부에 얹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소프트한 느낌과 약간 톤이 다운되면서 겨울에 쓰기 좋은 그런 오렌지 블러셔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블러셔는 로라메르시의 진저 컬러입니다. 이거는 딱 보면은 되게 펄이 없는 그냥 매트한 재질의 블러셔고요.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보다 조금 더 톤이 다운된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좀 너무 진한 화장을 싫어하시거나 아니면은 데일리로 그냥 쓰는 쓰기 좋은 블러셔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컬러고요. 개인적으로 지금같이 좀 추운 날씨에 얹으면은 더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고 예쁜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아무 때나 다 잘 어울리는 컬러고 이 제품도 너무 추천합니다. 평소에 좀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니거나 조금 연하게 하고 다닐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컬러 같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제가 되게 진한 화장을 했을 때 진한 눈화장을 했을 때 이걸로 조금 더 중화시켜줄 수 있는 좀 블러셔도 진하고 눈도 진하고 입도 진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날 화장이 실패하기 싫을 때 바르기 좋은 컬러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해드릴 블러셔는 뽀빠 라이크 어돌 맥시 블러시 203번 컬러입니다. 뽀빠 라는 브랜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뜨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뽀빠가 독일 제품인데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뽀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잡지나 이런 뷰티 관련 포스팅들을 보면은 뽀빠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되게 굉장히 블러셔 치고 엄청 큰 편이에요. 9.5g이래요. 보통 이 진저도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닌데 6g이거든요. 진저보다 훨씬 양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보다 훨씬 크니까 어떤지 감이 대충 오시죠? 이거는 약간 쉬머한 블러셔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앞에 보여드렸던 컬러들하고 약간 비슷하다 느낄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좀 핑크끼가 많이 섞인 그런 피치에다가 오렌지 한두 방울 떨어뜨린 그런 느낌의 블러셔인데 이 블러셔는 좋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질 좋은 브러쉬가 내장돼 있는 블러셔를 좋아했거든요. 저번에 제 친구가 나스 오르가즘을 발랐다고 하는데 그 오르가즘에 핑크핑크한 느낌은 없고 그냥 펄만 쑥 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르는 방법을 다시 알려줬는데 이런 쉬머한 타입의 블러셔는 이런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거친 브러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조금 펄을 날려주고 그 색상을 얹어서 정말 은은한 펄만 남게 바르는 게 더 예쁘거든요. 근데 이 뽀빠에서 제가 이걸 굉장히 잘 만들었다 생각한 게 뭐가 좀 거친 편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얼굴에 닿는 면은 이쪽만 보면 부드러운데 여기 옆에 면을 보면 조금 거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블러셔에 딱 맞게 나온 브러쉬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원래 쉬머한 그런 블러셔를 크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좀 매트한 블러셔를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 이거는 그 내장 브러쉬와의 조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 얼굴에 얹었을 때 자연스럽게 예쁘게 얹어져서 누구에게나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블러셔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의 블러셔를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뽀빠 블러셔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크리니크 소르베팝 컬러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하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블러셔인데요. 이 소르베팝은 되게 누디한 컬러의 블러셔에 속하고 크리니크 치크팝 자체가 베이크 타입의 블러셔이기 때문에 발색이 진한 블러셔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더 사랑받는 블러셔잖아요. 아무나 쉽게 이렇게 볼에 자연스럽게 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그런 블러셔인데 제가 왜 그중에서도 이 누디한 소르베팝을 굉장히 좋아하냐면 일단 제가 좋아하는 되게 살구 색상의 그런 블러셔예요. 그리고 이게 누디하지만 이거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너무 예쁜데 조금 진한 컬러의 블러셔를 얹기 전에 이 소르베팝을 넓게 바르고 진한 컬러를 중간에다 바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베이스로 쓰기에도 좋은 블러셔고 그냥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쁜 블러셔여가지고 평소에 굉장히 애정하면서 쓰는 블러셔고 자주 쓰는 블러셔 중에 하나여서 꼭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치크팝 중에 소르베팝을 아직 안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피부톤 상관없이 다 사용하기 좋은 누드톤의 블러셔입니다. 거친 브러시를 사용을 해가지고 발색을 해주면 발색이 조금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베이크 타입이기 때문에 너무 모질이 부드러운 걸로 쓰면 정말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바른 듯 안 바른 듯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거친 블러셔를 사용을 해서 같이 발라주면 더 이 본연의 색상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블러셔는 어딕션 22번 컬러입니다. 이게 이 소르베팝하고 어딕션 22번을 같이 바르면 되게 조합이 예쁜데 이게 그 제니 블러셔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 조합이 이거는 언뜻 보면 되게 보랏빛이 도는 핑크? 그렇게 보여요. 좀 톤다운이 돼 있긴 하지만 약간 플랏빛이 도는 핑크로 보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제 피부에 얹었을 때 둥 뜨지 않는 컬러더라고요. 지금 바른 컬러가 이 어딕션 22번 컬러거든요. 근데 둥 뜨는 느낌 없이 이게 약간 톤이 다운돼서 나와서 그런진 몰라도 웜톤인 저에게도 잘 맞는 컬러였어요. 제가 따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회색 톤이나 힘기 많이 도는 핑크 아니면 완전 보라보라한 그런 걸 썼을 때 되게 피부가 그 색상들하고 어우러지지 않고 좀 뭔가 촌스러워 보이고 얼굴 자체가 되게 나이 들어 보이고 둥 뜨는 느낌이 있거든요, 컬러가.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르베팝하고 확실히 얹었을 때 조금 더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니 블러셔로 유명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여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이걸 바른다고 제니가 되지는 않겠지만 진짜 이 볼에 얹었을 때 너무 예쁜 컬러로 돼가지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조금 맨날 오렌지만 좋아하다가 좀 새로운 핑크를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어딕션 22번 블러셔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신라 쿠폰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해서 여행 가실 때 지금 이 제품들을 신라 팁핑을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제 피부톤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신라면세점에서 새로운 플랫폼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신라면세점에서 뷰티 파인더라는 새로운 컨텐츠가 생기는데요. 뷰티 파인더 버블이라 해가지고 지금 뜨는 트렌드와 나에게 맞는 키워드를 찾아주는 서비스예요. 팁핑 스토리라 해가지고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퍼스널 컬러 측정을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쉽게 나에게 맞는 컬러의 색조 제품을 찾아볼 수도 있고 평소 나랑 피부톤이 맞는 내가 좋아하던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색조 제품을 쓸 수 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면세로 뷰티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쉽게 인터넷 면세로 고민하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12월 정도부터 출시를 하니까 만약에 인터넷 면세점으로 뷰티 제품을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거나 구매하실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해서 조금 구매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